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경의 이름으로 아멘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이는 십자가가 저희 인류를 위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약한 곳에서 더욱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당신께서 영적인 것을 이제 개시로 깨닫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예수 그리소를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저희가 바오로의 2차 선교여행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차 선교여행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오로가 1차 선교여행을 이방인들 안티오키아 교회가 항상 베이스 캠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를 바르나바와 함께 세우고 안티아키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도들이 선교를 할 때는 이방인 지역에 가더라도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금을 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2차 선교여행에서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들려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도시들을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될 거고요 1차 선교여행 잠깐 지역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항상 안티오키아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1차 선교여행 중에 PCD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를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바르나바와 사올이 세운 교회가 여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오키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은 안티오키아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안티오키아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을 들러서 반필리아 지역에 있는 페르게에서 PCD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리스트라, 데르베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지역들을 거슬러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 리스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신, 제우스의 신 대접을 받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었고 PCD 안티오키아와 여기 이고니온에서는 바오로가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복음 선포를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돌로 쳐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신의 사도 바오로의 고향이 타르수스 킬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가 사도 바오로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키프로스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르나바의 고향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르나바 고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 원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장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 위쪽은 앙카라라고 써져 있는 그게 위쪽이고요 밑에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처럼 돼 있는 곳이 PCD 안티오키아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처럼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내용이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갔다 왔더니 유다인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갔다 온 것은 괜찮은데 그들을 한례와 율법에 대해서는 그 입문,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를 입문하는 부분 안에서 그거를 지키라고 바오로가 선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한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유다인들과의 충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한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유다인들과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유다계,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군륜 저지르지 말고 그리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그 율법 중에서 하느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있는 짐승을 먹지 않는 그런 세 가지를 너희가 지킨다면 우리가 세례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세례를 받는데 꼭 한례를 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형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간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신라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던가? 잠깐만요 유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신라가 그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안티오키아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 후에 가장 큰 어떤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그리스오교와 거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교가요 왜냐하면 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유다교와 그리스오교를 분리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말하자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1장에서 사도행전을 1장에서부터 28장 이렇게 나누면서요 1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서부터 28장 1장에서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야기와 사건들 베드로의 어떤 사역이었습니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오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달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1장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내리시자 이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10장에 있는 고르넬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유다와 유다인들 지역도 유다 그리고 그 대상도 유다 교회에만 머물러는 게 아니라 땅 끝에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유다인들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코르넬류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코르넬류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스테파누가 순교하고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렇죠?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흐름 안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13장 바오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 안에서는 바오로의 사역은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뽑았을 때부터 따로 이방인들을 위해 선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오로의 사역은 중요한 것이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선교를 1차 선교여행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1차 선교여행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 내용이 있었는데 1차 선교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할례나 율법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공문을 써보내라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오로 안티아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가 말하자면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 그렇죠? 그래서 공회를 열어서 첫 번째 공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교회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경우에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인 어떤 결론을 내고 이 예루살렘 사도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2차 3차 선교여행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장이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어떤 기차의 엔진은 10장에 나오는 고르넬리우스 사건이에요 그러면 13장에서부터 28장의 그 엔진이 되는 사건은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이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아까 지역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파포스를 지해서 남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했고 이제 원래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에서 이렇게 28장까지의 내용으로 사실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몇 번 갇혔을까 여러 번 갇혔죠 에프의 섬에서도 사실 감옥에 갇혔었고 고린토에서도 잡혀갔었고 필리피에서도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오로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오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마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21장의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로가 됩니다 유다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까지 긴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기간을 이제 한 번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한 번 수감됐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잡혀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2차 수감설 이렇게 얘기해요 1차 수감설 2차 수감설 두 번 잡혀 다 한 번 잡혀갔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차 수감설에 이야기를 놓고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와 서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 서관을 이렇게 끼워넣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28장까지 다 한 다음에 끼워넣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때쯤 이런 서관이 쓰여졌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2차 선교여행 오늘 하게 될 이제 2차 선교여행은 15장 36절에서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첫날 문단 나눴었어요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입니다 이제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장소는 이따가 볼 거고요 3차 선교여행은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체포되기까지 20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8절까지 3차 선교여행인데 여기에 주로 머물렀던 약 3년 정도 기간 동안 에페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가서 3차 선교여행 때 바오로의 목적은 뭐였냐면 구호 헌금을 걷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래서 돈 내놔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 교회 예루살렘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유럽 지역은 로마 지역에 식민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이고 그 교회 자체가 되게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피알라스티나의 그 지역 자체가 유럽보다는 가난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위한 돈을 헌금을 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돈 가지고 갔는데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호 헌금을 걷어가지고 갔는데도 유다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리아, 필리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2년 정도,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되면서 이렇게 그때 쓰게 되는 거가 옥중서관이라고 그래요 옥중서관 이때,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다 언제 한 번 그때 썼던 거를 사목서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잡히게 되는 거는 언제 잡히냐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장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 이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전승이나 학자들의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언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로마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영감을 위해서 미친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도시를 다 태워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수습을 하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자면 범ен으로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이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아마 바오로도 잡혀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요 순교 연도도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에서 어떤 65년에서 67년경에 이제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8장 이후에 다른 내용은 이제 학설이 좀 다르고요 전승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은 여기 28장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잡히는 내용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유다인들에게 음모를 받고 이렇게 잡히고 그런데 하느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오로가 어디까지 가길 원했냐면 로마까지 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길에 원래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80 몇 명인가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하느님이 그때 바오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사를 통해서 너가 황제 앞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사명자는 하느님 계획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희가 북방 선교 기도 공동체거든요 북한에 가야 된다 저 15년 전에 북한 간다고 그래 아 나 북한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못 갔지만 북방 가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그게 모토였어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로마까지 가는 길 안에 뱀에 독살기도 물렸는데도 살아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가지고 노예상선이었거든요 그 상선에 바오로도 같이 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배에서 살아남는 자기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부분은 2차 선교행이에요 여기 부분 이제 그런 흐름 안에서 보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사도 행전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면 사도 행전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렇죠? 이 구멍이 난 거에다가 이렇게 서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행전이 좀 더 완벽해집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 이런 배경 안에서 이런 서관이 쓰여졌구나 아 이런 배경 안에서 이 서관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배경 안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13개의 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의 목차에서 본다고 하면 신약성경에 사보검서가 나오고 사도 행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서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13개, 필레몬서까지 13개의 서관을 사도 바오르가 쓴 서관이라고 봐요 목차 안 봐도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이렇게 쭉 필레몬서까지 13개의 서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차는 언제나 예언서도 그랬었고 분량에 따라서 목차 순서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길거든요 16장 고린토서도 가장 길어요 16장 그래서 로마토 고린토 1서 2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필레몬서는 달랑 한 장 그러니까 이제 가장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시대는 시대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2차 수감설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오르가 28장, 21장에 이제 사도 행정 21장에 한 번 잡혔어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끝날 때는 바오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담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오르가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그때 이제 썼던 서관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 아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건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 때 바오르도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잡혔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관이 또 있습니다 옥중 서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행정과 연결해서 봐야 될 서관은 6개입니다 28장 안에 들어가는 서관 데살로니카 전우서 그 다음에 코린토 전우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사도 행정의 이 안에 28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개는 옥중 서관이면서 사목 서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오르의 사목 서관 사도 바오르의 옥중 서관 에페소서, 필레몬서 콜로세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필레몬, 필리피, 그 다음에 티모테오, 일리서, 티토서 이렇게는 이제 사목 서관이면서 옥중 서관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도 바오르의 생애와 이 사도 행정과 그 다음에 서관을 끼워 넣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냥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오르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을 시켜서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생애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활,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시기 전에 세례를 30살 쯤에 등장하십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나자렛에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 돌아오셔서 나자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을 거다 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갈릴레아로 선교여행을 떠나시는 그 장면 전까지를 자투리 공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갈릴레아 선교 부분에 공생회라고 3년의 공생회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과일절이 4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정도, 3년 이상 어떻게 공생활을 하셨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입성하셔가지고 그 다음 파스카 축제가 있기까지 한 일주일 기간을 마지막 가을절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입성 이후 십자가 사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사생회, 자투리 공생회, 공생회, 가을절 이렇게 나눠서 샀거든요 사도 바오르의 생애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냥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오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1년이라고 쳐요 1년이라고 하고 그가 타라수스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와서 가물리엘의 제자였다 바리사이의 율법학자였던 그런 가운데 유다교 중에 유다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지파로서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물리엘의 수제자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마스코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공식 문서를 써주세요 그들을 잡아도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에 가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이 약 AD 32년경 또는 35년쯤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지는 않고 아마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3년 정도 정말 신관이 바뀌고 자신이 찾던 예수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메시아는 누굴까?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분이 맞는지 탐구하는 어떤 자신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라비아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났잖아요 그랬는데 누구만 받아들이고 다 거부했다고요? 바르나바만 받아들이고 다 사도들이 그를 기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너 고향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보냈잖아요 이렇게 도망치듯이 그래서 타르수스에서 약 10년 정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무명 시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짜투리 공생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바오로가 회심은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고 타르수스라고 하는 고향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썩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워질 때 바르나바이에 의해서 픽업되죠 타르수스에서 이제 바오로를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똘만이들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가는 것부터 공생을 하고 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AD 45년에서 49년 정도로 봅니다 약 4년 정도 그래서 남갈라디아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약 49년에 열렸어요 이것은 문서적으로도 되게 정확한 연도예요 49년도에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도회의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50년에서 52년 정도로 보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오로의 서관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후서가 AD 51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문서는 대살로니카에요 우리는 보금서가 앞에 있으니까 보금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알지만 마르코 보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65년경이나 7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더 많은 보금서도 있고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서관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경에 들어와 있는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는 문헌 중에 문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문헌은 뭐냐 대살로니카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서관들은 다 보금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쵸? 공간보금에 요한보금에는 무슨 사건? 그 사건이? 세종내 사건으로 나오는데 공간보금에는 예수님이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계약의 피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 세 계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원문은 사실 고린토서예요 고린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보금서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린토서도 보면 55년, 56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서보다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오로의 서관은 사실 다 보금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의 서관 말고 히브리서부터 나오는 나머지 공동서관이라고 합니다 가토릭서관 그 서관들은 다 그 이후 시대 100년, 120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제자죠 사도들의 제자들, 제자 그룹들이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바오로가 서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교회들에게 남기는 어떤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대살로니카 전후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고린토 전후서, 로마서 그래서 이렇게 6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잡혀가지고 쓰여졌을 거야 잡혀졌을 거야 에골, 필필, 에페소서, 콜레, 콜레, 콜로세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이것들은 이제 옥중에서 썼다고 나오고 내가 수인이 된 나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수인이 됐다 잡혀있다 디모데오 후서도 옥중서관입니다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서관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오라고 하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제자였음에도 그 디모데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감과 2차 수감 사이에 잠깐 석방됐을 거야 그때 쓴 것이 사목서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서관과 틔모데오 1서와 티토서 두 가지는 사목서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사목자로서 틔모데오와 티토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목에 대한 방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목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에콜, 빌필, 틔모데오 후서는 내가 수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감옥에서 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거라는 거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선교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선교행은 15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행을 떠나다 이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오로가 바르나바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모든 고울에 찾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낸지 한번 살펴보자 그랬는데 바르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한다고요? 마르코를 데리고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가 우리를 버렸잖아요 2차 선교행 때 그래서 난 더 이상 그 아이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9절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얼마나 싸웠으면 이게 진짜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안티오키아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두 사람이고 바르나바가 참 온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오로와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오로는 신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신라스는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원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와 바르나바만 가면 사람들이 뭐 공식적인 거 아닌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허락하지 않은 거 너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니까 공식적이라는 거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허락한 일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유다와 신라스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티오키아 교회로 근데 그 신라스가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오로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간에 보면은 바오로와 신라스와 디모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시면 바오로가 어디를 갔냐면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의 당도 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좀 기억해 보시면 앞에 잠깐 가보시면 14장 8절에 보시면 안진뱅이, 태생 안진뱅이를 고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면서 신대접을 받았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에요 그곳이 리스트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안티오키아,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다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리스트라거든요 그래서 거기 16장에 이제 리스트라의 당도 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 디모데오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오는 그 리스트라에 있었던 사건 바오로가 와서 복음을 선포했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받고 그다음에 신의 대접을 받았고 유다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그 사건의 한 현장에 아마 같이 있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오가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그리스도 교로 개종한 여인인 거예요 그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개종한 여자와 그다음에 그리스인인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오가 리스트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디모데오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오는 아마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다 여자임이니까 유다교 여인이었긴 하지만 개종을 한 걸 보면 유다교를 이방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할레를 아마 베풀지 않고 그냥 디모데오를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레를 디모데오가 받지 않았었는데 바오로가 그래도 어머니가 유다교인 경우에는 유다인들은 모계의 종교를 거의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어머니가 할레를 베풀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 혹시 나중에 유다인들에게 보금을 전할 때 어떤 걸림돌이 될까 봐 디모데오와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레를 베풉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디모데오가 유다인이 아니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3절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이고 유다인도 아닌데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바오로는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오가 보금을 전했다가 돌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 디모데오의 건의가 없어질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유다인들의 그 걸림돌이 될까 봐 이제 이 디모데오에게 할레를 베풀고 같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사도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운데 리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예루살렘 여기 시리아 안티오키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 타루수스를 거쳐서 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오로 시리 이 지역을 거쳐서 여기 리스트라에 간 거예요 이 리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자신이 선교했었던 지역을 돌아가여 피시디아 안티오키야까지 갑니다 이고니원도 가고 피시디아 안티오키야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케도니아에 관한 환시를 보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가 지금 보면 아시아가 여기예요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시아가 여기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페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에페소예요 에페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는 여기 아카이야나 그리스라고 하는 곳은 그 중에서 코린토를 얘기합니다 여기 아카이아 또는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여기 나오는 고린토를 이야기해요 여기 아카이야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라고도 하고 코린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지 않고 코린토라고도 했다가 아카이야라고도 했다가 그리스라고도 했다가 그래요 그때는 코린토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케도니아가 나오죠 이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심지는 필리피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필리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넣어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아 여기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린토를 얘기하는 거구나 마케도니아를 얘기하는데 필리피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에페소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중심지는 에페소, 필리피, 고린토 그리고 2차 선교행의 에페소에 원래는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로지르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요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원래는 여기가 남 갈라디아거든요 이 밑에 갈라디아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S자 모양처럼 이렇게 절구통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허리가 짤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에 이렇게 남쪽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바오로가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위쪽으로 지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예언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겉 그냥 이렇게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곳은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트로아스가 있는 곳이 아시아고 이 니케아가 있는 곳이 비티니아예요 그리고 트라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 비잔티움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 지역에서 여기는 흑해고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도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비티니아하고 트라키아가 육지로 붙어 있지 않아요 해협이에요 해협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안 나와있지만 칼라로 보시면 여기가 그냥 바다 색깔이에요 이렇게가 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나눌 때도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원래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거든요 동방정벌을 하러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티우키아 위쪽에 있는 이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해서 승리하고 메디아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게해와 흑해라고 하는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유럽이고요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어딘지 아시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나뉘는 그 중심점에 서 있는 어떤 장소가 틀어왔어요 여기요 그래서 원래 바오로는 에페소에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1차 선교회 여행 때 갔었던 곳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남갈라디아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히면 여기가 가장 큰 도시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선교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리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 트로하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트로하스에 내려갔는데 구절해 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실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실을 보고 난 뒤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뭐 했다? 확신했다 개시에 대해서 확신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머무르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아시아에 우리가 그 해업을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리스트라에 도착해가 여기 안티오키아에서 원래 출발할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신라스 그렇죠?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리스트라의 당도에서 제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티모데오를 같이 갑니다 티모데오 티모데오를 제자 삼아가지고 할레를 시켜가지고 선교행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원래 나는 아시아에 가서 여기 에페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트루하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트루하스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로 넘어갈까를 이제 방도를 살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6장 10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 루카를 만났다고 봅니다 이 우리에 루카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루카 사도가 사도행절을 썼잖아요 첫 번째 1권 루카보금서를 썼죠 제 2권 사도행절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트루하스에서 루카를 만나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선교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동력자들이 많아요 신라스도 얻고 티모테오도 얻고 루카도 얻고 바오로가 선교행을 하면서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르나바와 헤어졌는데 하느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바오로에게 힘을 또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그리고 보금선포의 주체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돼요 성령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는 또 하지 않고 왔었었는데 보금선포 선교여행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자 다락방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가 그거를 받아요 성령의 힘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보금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금을 전하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중에 또 한 예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필리포스가 내시를 만나는 장면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그때도 성령의 지시예요 남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좀 기다려 그랬더니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다가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필리포스가 사라질 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성령께서 그를 잡아채듯 낚아채서 데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금 선포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가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표현이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그 보금이 선포되는데 유럽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트로아스로 가게 하셔서 이 루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동력자를 또 만났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루가는 자신 이름이 사실 사도행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서간에는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루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루가인 거는 학자들 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루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 특성이 루가 보금사와 어떤 사상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가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이 바오로와 합류했을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때부터 루가가 아마도 같이 합류해서 마케도니아 유럽 선교를 하는데 같이 갔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곳이 어디냐면 16장에 보시면 필리피에 가는 거예요 필리피 여기가 필리피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하면 필리피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로아스를 떠나서 이제 사모트라케로 직행한 다음에 네아폴리스를 거쳐서 필리피로 갔다 라고 나옵니다 그곳은 거기 보시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였다고 나와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시였다 이렇게 나오죠 로마 식민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로마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면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같은 시민권을 받고요 로마인들과 똑같은 면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퇴역 장교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는 로마에서 살지 않더라도 다른 곳으로 로마에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신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지키는데 로마인들을 일부러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식민시라고 해가지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와 똑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줘요 시민권을 그리고 연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많이 살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박 강가로 나갔다 이제 안식일마다 유다인들을 만나러 바오로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 유다인들의 회당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있을 텐데 회당은 없었고 유다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강가 성문박 강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여자들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옷감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라는 뜻은 유다교로 개종한 여인인 거예요 유다교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섬긴다 이 표현은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섬긴다 이 뜻은 유다교였던 여인이었어요 리디아라는 여자도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기를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였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오운 지반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운 지반이 세례 함께 받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코르넬리오스도 그랬고요 간수도 그랬죠 여기 리디아도 그렇습니다 이 오운 지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내 식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딸려있는 종들도 포함이 되고요 옛날에는 도시에 자기 친척들이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쵸? 지금도 우리도 그러시잖아요 유지들도 보면 같은 동네에 다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 모든 직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원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 안에서는요 온 지반이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그 집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총독이 세례를 받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 선포가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의미가 있죠 범위가 확장이 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래서 유럽의 첫 세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첫 세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는 본명 가지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필리피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색 옷감장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티아티라라고 하는 도시가 아시아에 있어요 여기 티아티라 여기가 있는데 이 티아티라에서 뭐가 잘 나왔냐면 고동이 잘 나왔대요 고동이 뭐 하는 거냐면 옷감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어요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전에 기원전 680년경 쯤에는요 이 아시아 지역 요만큼 지역 이름이 뭐였냐면 리디아 제국이었어요 리디아 제국 옛날에 제가 이거 카리안 셀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키루스가 제국 이렇게 통합할 때 리디아를 정복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그 고대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죠 이 지역이 그때까지도 리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디아라는 여인이 티아티라 출신이긴 하지만 리디아댁이야 우리 뭐 그런 거 하죠 안성댁 그러니까 리디아가 원래는 이 지역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라고 나와있지만 기원전 680년에 키루스가 이렇게 제국을 통합할 때 500년대까지 제국을 통합할 때 이 지역을 주름 잡고 있었던 제국 이름은 뭐였냐면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의 이름이 그때까지도 그냥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리디아의 이름도 리디아 댁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온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리디아라는 이름을 그냥 쓰고 있었고 원래는 어디 출신이냐 티아티라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고동을 수입을 해다가 옷감에다 물을 들여가지고 로마의 식민시에 살고 있는 부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남대문에 가서 옷 이렇게 띄어서 파는 여인이 아니라 수입해서 판매하는 대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 좀 큰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이 되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가 많았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오로이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와달라고 그래서 일단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사과박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바오로가 선교하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리디아 나중에 성녀 찾아보세요 그 설명에도 나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리피서에 보면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중심에는 리디아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티아티아시 출신의 자색 옷감장수로 하느님을 섬기던 리디아가 첫 세례자가 되었다 유럽 지역에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사실 이 필리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럽을 넘어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가고 나중에 이제 구호홍금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쟁을 붙여요 필리피에서는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너네는 이만큼 준비하고 있어 이런 얘기 나중에 서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필리피에서는 그만큼 물심양면으로 바오로의 선교에 도움을 줬고 그 중심에 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디로 이제 넘어갔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피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16장 16절에 보면 기도처로 갈 때 점귀신들린 한여 하나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린 여인이 점을 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주인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오로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더러운 영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바오로가 귀찮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구마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실력을 잃어버린 거죠 신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주인들한테 고발당하는 사건이에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간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 가보시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대살로니카로 갑니다 대살로니카 거기 보시면 이제 대살로니카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요 대살로니카 아직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지역 확인 한번 해보고 가세요 코린토까지 한 번에 가네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필리피에서 그런 사건이 리디아를 만났고 리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살로니카에 갑니다 대살로니카에 갔더니 회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쵸? 그래서 1자리 보시면 그곳에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약 3주 정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하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의 시기거리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해 가지고 도시를 혼란 속에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듯이 가는 거예요 쫓겨나듯이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 이제 좀 머무르면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리디아와 같은 어떤 그런 중심인물을 만나고 이러면은 교회를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곳 교회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그 지역에 세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자리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별로 중심인물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 이제 보시면 10절 보세요 베로이아의 선교를 하는데 그런 어떤 유다인들의 박해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밤에 바울와 신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보냅니다 베로이아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여기예요 여기 베로이아 여기 지도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가시면 아 여기 좀 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부분에 유다인들의 회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 12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많은이가 믿게 되고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건 유다 교우인들 뿐만이 아니라 비유다 교우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지체 높은이라는 것도 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그 하인까지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세례를 그런 어떤 부분 안에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대살로니카 유다인들이 바오로가 베로이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군중을 선동하면서 자극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 볼게요 형제들은 곧바로 바오로를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스와 디모데오는 그곳에 남았다 거기다 밑줄 한번 치세요 누구랑 누구가 남았다고요? 디모데오가 이제 원래는 셋이 선교행을 간 거예요 2차 선교행을 아까 보신 것처럼 얀티오키아 교회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공식 공문을 가지고 왔던 신라스와 바르나바가 헤어지자 신라스를 데리고 이제 리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디모데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께서 자신의 에페소에 가고 싶었는데 하느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트로아스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한 환실을 보고 우리는 그곳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 우린으란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루까를 아마 같이 거기서 만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넘어간 곳이 어디였다? 필리피 거기서 정말 큰 동력자를 만나요 리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회 정말 리디아가 대기업을 했다고 하면요 대기업의 그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이때는 가능해요 대기업의 사원들이 전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쵸 자신이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리피 교회가 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 유다 교인들의 박해 때문에 베루이아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또 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아테네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랑 누구를 남겨놓고 왔다고요? 실라스와 디모데오를 남겨놓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쳐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오로가 안내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들이 되도록 빨리 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아테네가 이제 바오로가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갔는데 16절에서부터 저희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다인들과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토론하고 또 날마다 광장에 나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과와 스토아 학과의 몇몇 철학자도 바오로와 대담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 떠벌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오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군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곳에 갔는데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뭐로 가득 차 있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이었는데 우리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들었던 거 보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게 우리 철학 배울 때도 나왔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들도 자신들이 어떤 철학적인 거 안에서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근데 그 행복한 삶을 자신들이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 안에서는 이 삶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턱을 쌓아야지 사추덕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덕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이상세계도 나오고 그러나 그 안에는 메시아는 없어요 구원자는 없고 자신들이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또 부정적인 것 안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분리하는 지금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없었지만 그 당시 한 2세기 이후에 200년 이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되게 발달하고 그게 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기반을 하는 어떤 철학 뭐 우리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렇죠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들 중심으로 아테네가 그런 철학과 문화가 되게 발달한 곳이었고 거기 보시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테네인들과 그곳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그냥 이거 찾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인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 그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아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내가 그러면 거기서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신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 신들이 다 인간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들이 다 인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내용은 대부분 인간의 삶과 닮아 있어요 죽는 얘기, 죽음, 연인, 사랑하는 얘기, 얼굴 예쁜 미모 나오고 술신도 있었잖아요 바다의 신, 제우스, 태양신 뭐 이래가지고 다 인간의 삶과 연관이 되면서 그것이 신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 거였는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거를 선포를 하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재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신이 하도만 다가가 보니까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이 있는 거예요 재단이 수도 없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가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순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 한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바다의 신, 천둥의 신, 풍요의 신, 지혜의 신, 미모의 신, 술의 신 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에서 살아? 신전에서 살아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그 알지 못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선포, 내가 하늘과 땅의 주님이야 제우스도 필요 없어 태양신도 필요 없어 그냥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신전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에게 생명과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곡식의 신이라고 해서 이런 거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분은 그냥 모든 것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기와 거주지의 정계를 정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땅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어떤 묻과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절기 이런 것도 다 그 한 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듬거리다가 나를 좀 찾아 여기에 하늘, 천둥, 바다, 번개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안에 그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으로 인간의 예술과 성상으로 빚어만던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기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부와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무지의 시대 그분께서 선포되기 전에 그분을 모를 때에는 그냥 넘겨보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지정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이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의 모습을 형성한 신의 모습인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어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우리가 하느님의 무상대로 창조가 됐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야 그분은 절기로 정하셨고 이 신상이나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듬거리면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을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됐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할 어떤 그런 날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뭘로 증명했냐면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선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없는 신이 없어요 모든 신이 다 있는데 그 신 중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에게까지 받자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런 신상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은 그들을 넘어서는 그거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형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안에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외롭게 심판할 것을 그분께서 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을 뭘로 하셨냐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정말로 그냥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다인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 사이에서 선포를 하고 이 학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것이 들리면 그것을 듣는 것에 길을 기울이면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넘어간 곳이 어디 있냐면 고린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고린토에서도 아직 신라스하고 티모테오가 오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그 선포를 할 때는 바오로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 보시면 18장부터 한번 저희가 15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고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침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토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예요 부부 성교사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원래는 유다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곳에 유다인들을 다 쫓아내는 어떤 황제의 침령이 있어서 고린토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천막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가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텐트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살았던 타르수스가 그런 가죽 천막을 만드는 되게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바오로의 원래 직업 무명 시절 있었잖아요 보금전화기 전에 바오로가 원래 했던 일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생업이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천막이 어떨 때 쓰였냐면 여기가 고린토라고 하는 곳도 바닷가거든요 그리고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 배가 많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여기 로마 식민시는 아니지만 로마인들도 많이 옵니다 군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바다가 잠깐 정착을 하면 어디 여관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머물러요 거주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깐 머물었던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막을 사다가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도시나 군인들이 자주 오는 동시에는 원래 이런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고린토에도 그런 일을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게 유다인이었어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가 원래 이 폰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더 위쪽에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와서 살고 있어요? 고린토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폰토스 보이시죠?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 위쪽에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위쪽에 이렇게 폰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아 그게 그냥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 믿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잘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보금 선포를 합니다 이들이 유다인들이었지만 바오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누가 왔대요 신라스와 디모테오가 마케도니아 여기서 내려온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 대살로니카에 남겨놨었던 여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보금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쓴 서관이 대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토에서 머물 때 제2차 선교여행에 고린토에서 머물 때 쓰여진 서관이 대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예요 첫 번째 대살로니카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내는 게 두 번째 서관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대살로니카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잠깐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시면 인사 한 말이 나와요 대살로니카 전서 대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관 콜로세서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잘 쉬었어요? 그러면 이 인사 말에 보시면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대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3주 동안밖에 아까 세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자신이 거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유다인들이 박해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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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토로 들어와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 세우지 못했어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실바누스와 디모테오를 남겨놓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머지 마무리를 부탁을 한 거예요 복음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 실바누스와 디모테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위에 나오죠 같이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위적인 의미에서 바오로뿐만 아니라 두 제자의 이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이러는 거 보면 그 대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보시면 3장에 가보세요 이제 대살로니카에 선교를 하면서 다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앞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보시면 3장 이제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의 아테네로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그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살로니카와 사도행전의 어떤 서술의 어떤 조금 그게 달라서 같이 아테네로 갔다가 올라갔다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나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 더 자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어쨌든 디모데오와 실라스가 남아있다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디모데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 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다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아테네로 내려왔을 때 사도행전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기술에 의하면 바오르 혼자였는데 대살로니카의 증언에 의하면 실라스는 아마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티모데오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저희는 그냥 스토리 어떤 의문점으로 하나 남겨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대살로니카 전후서의 배경 안에는 2차 선교 여행에 유다인들의 박해가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옵니다 사도행전으로 오시면 이제 고린토에서 선교를 하면서 회당장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18장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오시면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8장 8절을 보면 회당장 크리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이에요 유다인들의 회당장 회당장의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가 그곳에서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고린토에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유다인들하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카이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큰 범위로 치면 고린토가 있는 이 지역 전체가 아카이아예요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아카이아입니다 이 아카이아인데 여기 아카이아의 지방총독이라고 하는 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정확하게 연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총독이었을 때가 그래서 50년에서 51년에 그곳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록문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오로가 고린토에 있었던 시대와 대살로니카 전서가 쓰여진 시대를 51년도 정도로 보는 거예요 50년도에서 52년도 사이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아 지방총독으로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오를 재판장으로 끌고 오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명칭 말 이랬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둥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받지 않아도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이건 니네 문제잖아 니네 문제 그러니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냥 잘 협의 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어떤 소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갈리오라고 하는 지방 총독이 그 아카이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루과는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시면 안티오키아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간대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캔크레의 머리를 깎았다 그들은 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오로는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가서 우다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이제 어디다 남겨놓냐면 이 에페소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 코린토에서 에페소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이제 코린토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에페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반을 닦고 있어 여기에서 복음 선포 좀 하고 있어 그리고 유다인들이 좀 보이면 너도 같은 유다인, 우리 다 유다인이니까 복음 선포하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다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오로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여기 코스모 이렇게 지나서 여기 가이사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서 인사하고 다시 안티오키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요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도가 좀 작아졌어요 제가 다른 지도 했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실라스를 데리고 여러분들도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실라스를 데리고 출발을 해서 타라수스를 지나서 리스트에 들어가서 디모데오를 만났어요 근데 그 디모데오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는 그리스인 아버지 유다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는데 할레를 받지 않은데 그 리스트에서 돌맞아 죽을 때 안짐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우상의 어떤 대접을 받을 때 디모데오가 그곳에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오를 할레를 시켜가지고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 유다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오를 데리고 가서 이제 원래 나는 여기 에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 어디로 갔냐 여기 트로아스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는 한시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루카를 만났을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아스에서 이제 루카와 다시 합류해요 여러 명 같이 갑니다 여기 실라스 그래서 여기 넘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필리피였어요 이 필리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리디아, 리디아 댁을 만났어요 리디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오로의 선교 여행이 정말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이 리디아는 유럽의 첫 세례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살로니카를 지나서 교회가 박해를 받죠 바오로가 박해 유다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자 여기다 누구를 남겨놓는다? 실라스와 디모데오를 남겨놓고서는 자신은 도망치듯이 새 안식일 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오로는 그래서 어디로 왔냐? 아테네에 왔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기 갔더니 뭐가 가득했다?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바오로가 이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신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 그분이 야외 하느님이다 근데 그 신은 다른 신하고는 달라 여러분들이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신하고는 달라 그분은 그냥 야외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그분은 그냥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더듬으면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자녀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무지의 시대에는 상관없었지만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어요? 고린토 고린토 고린토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납니다 아프를 만나요 아프를 아프를 만나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었는데 여기 대살로니카에 남아있던 티모데오와 실라스가 내려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격려의 편지 가르침의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쓴 것이 뭐다? 대살로니카 전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를 잠깐 들려요? 에페소에 들려요 에페소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에페소에 들립니다 그래서 바오르가 이곳에 누구를 남겨놔요? 아프를 남겨놔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저 2차 선교행 이렇게 잘 다녀왔어요 사도회의에서 내렸던 결정에 따라서 자 선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간다? 안티오키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고 그런 인물들을 만나서 교회가 점점점점 확장을 하고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요 이렇게 좋은 것은 뭐였냐 동력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였어요 그쵸? 바오르와 바르나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젊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감옥에도 갇히고 에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1mm도 안 되지만 이 바다를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 시대에 바오르는 뭐 했을 거예요? 걸어다녔을 거예요 그쵸? 참 걸어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바오르가 코린토에서 뭐 했냐 하면 생업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리디아가 있기는 했지만 바오르는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오르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어휴 이렇게 많이 돌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서간에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옷집김 당해서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슬로 묶였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천막 짓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참 선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배를 타는 게 꼭 여기서만 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올 때도 이렇게 탔고 이렇게 배를 타면서 어떻게 해요 난파를 당했을까 안파를 안 당했을까요 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바오르의 어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대살로니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대살로니카 2장에 가보시면 전서 첫 번째 서관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2절에도 2절 잠깐 보시면 형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했다 이 얘기에 감옥에 갇혔었던 사건이에요 정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받아들인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가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오로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 잠깐 머무르는 도시에 가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죠 그렇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같이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 자신의 협력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토 우리 후서에 한번 가볼게요 고린토 후서 11장에 가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제가 뒤를 쳐다보거든요 앞쪽으로 가시면 11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토 후서 11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사도로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토 후서 11장에 16절 고린토 후서 11장에 16절에 가시면 사도로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고린토 후서와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되는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좀 본다고 한다면 21절에까지 내려오셔서 중간 부분 그러나 누가 감히 부터 한번 저희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한다면 어리석음에 빠진 자로서 마련하는 것입니다만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그들이 희부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한 해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다섯 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 돌질을 당한 것이 한 번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걷는 위험 광야에서 걷는 위험 바다에서 걷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걷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머짐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바오르가 걷은 고난이 그대로 나오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2년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그중에 고린토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가 고린토 후서가 3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 때 물론 3차 여행 선교 여행 전반 에페소에서 보다는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겪었었던 어떤 일들이라고 한다면 유다인들의 율법에서 마흔 대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39대까지밖에 못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도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섯 차례나 맞고 사형 방법이에요 돌로 사람을 때리는 건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죽을 때 돌로 사람들이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리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 던져졌잖아요 이런 체험을 했고 파산당했다 그러니까 당할만 하겠죠 그렇죠 모르는 길을 또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잦은 결식과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리고 아까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나는 밤낮으로 일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교가 그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저기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 교회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어떤 모욕과 시기와 질투 그다음에 정말 육적인 것 안에서의 고통을 받는 것 그런 것까지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오로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도 행정 4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최고의 사람들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 선포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맞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에페소에 가고 싶었지만 나는 마케도니아에 가는 것이 맞구나 거기에 가는 것에 확신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고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리피서 한번 우리 가볼게요 필리피서 3장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오로는 선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오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에 이를 수 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냥 당신은 당신 신이 메시아예요 하느님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매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펠리피스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죽어야지 부활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뭐라고 했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에 뭐냐면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이미 나를 차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달려갈 따름이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는 이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도 이 고난을 이겨냈어요 역경입니까? 환란입니까? 그 표현 나오죠? 우리 되게 유명한 텍스트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분의 힘에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이 사도 바오로는 부활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중금에서 살아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소를 따른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바오로와 같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오로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아니면 내가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그냥 정말로 바오로가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바오로가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내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에 맞추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예수님과 같이 그냥 자신은 죽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출 수 있죠 내 방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춰져요 안 맞춰지죠 억울하잖아요 어떡해 내가 거기에 맞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나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지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나는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의 인도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것 나의 욕심 나의 방법 에페소로 가고 싶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고린토 후사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유다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여요 아테네로 막 그냥 도망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매를 다섯 차배나 맞았고 돌 돌 돌질을 세 번이나 당했고 예 파선 당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굶주림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이지 않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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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달필 뿐이야 우리가 우리가 좀 고달필 뿐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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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죽을 거 아셨을 거예요. 요셉에게 말하자면 요셉이 나를 버리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분께서 주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느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나중에 볼 거예요. 로마에 갈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해요. 파선당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이 모욕적일 수도 있고 숭호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굶주림처럼 정말 비참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이 내려나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요. 하느님께서 하셨구나. 아, 이 일은 하느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아, 이게 하느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르는 자신 안에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그 세 번이 세 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요. 세 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만 아파도 주님이 이렇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아파 보신 분들만 알아요. 내가 육체적인 병 안에서 그런 것도 정말 낫고 싶은데 그것이 사도 바오르한테는 하느님께서 그냥 남겨두신 너는 은총을 충분히 받았어. 이미 넉넉히 받았어. 그러면서 너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르의 이 긴 고난의 시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돌았지. 많은 동력자를 얻었지. 필리핀에서 리디아를 통해서 돈을 받았지.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하는 정말 튼튼한 그런 어떤 동력자를 얻고 디모데오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만큼이나 제자보다 더 큰 어떤 사랑을 주는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위로예요. 위로. 그렇죠. 그럼 위로가 없이는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느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또 할 수 있냐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고린토 2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토 2서 찾으셨어요? 고린토 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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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1장에 보시면 환난과 하느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9절까지 저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참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뎌나갈 때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고난의 기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뭐냐 하면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 그 힘이 더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위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몸이라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느님의 방법에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아요. 좀 고달플 뿐이지. 그러나 그분께 신뢰한다면 아 그분께서 하신 일이구나. 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환란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아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